오늘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햇빛에서 10분? 지금 몇 분일까요? 2분 45초 시원해 시원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과연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 어느 정도 더울까 라는 실험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덥다는 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최고 온도가 98도입니다 섭씨로는 36도 정도 되는데 저희 조카와 함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자 미니야 자 우리 조카 미니가 오늘 출연을 또 할 건데요 우리 미니가 지금 몇 학년이죠? 4학년이요 아 4학년 한국에서 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? 1년이요 1년? 그럼 오늘 텍사스의 더위와 한국의 더위를 좀 이따 비교를 좀 해주세요 네 미니야 오늘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햇빛에서 10분? 10분? 오오 이모가 더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? 너무 더우면? 얼음물 마시러 음 얼음물 마시러 뛰어오시면 됩니다 아유 레디? 네 안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선스크린으로 오오 오오오 오오오 네 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니 네 네 해피 들어가 해피 들어가 해피 들어가 해피 벌써 포기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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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오케이 손에 나온 걸로 네 얼굴에 바르겠습니다 네 오오오 네 쫙쫙 발라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이랑 놀게? 강아지도 더운 거 아니야? 아 뭐야 아 벌써 포기인 줄 알았네 사랑이가 뭔가 이렇게 지쳐보여 몇 분이냐고? 아 지금이 55초밖에 안 지났는데요? 벌써 포기야? 아니야? 사랑이가 지쳐보여 사랑이도 더운 거 싫은 거 아니야? 미니야 힘들겠다 야 뛰면서 하면 미니야 힘들겠다 야 뛰면서 하면 강아지가 안 놀아요 강아지가 안 놀아요 지금 2분 17초 자 지금 몇 분일까요? 2분 45초 이제 미니야 덥지? 네 이제 그만? 아 10분을 한다던 우리 미니가 우리 사랑이도 같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미니가 더 더울까? 누가 사랑이가 더 더울까? 아 더워 이 우리 미니가 2분 30초 정도 견뎠는데 한국하고 더위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? 여기가 더 더워요 텍사스가 더 더워요? 많이 더 더워요? 텍사스는 별로 안 더워요 어? 별로 안 더웠어요? 여름에 별로 안 더웠어요? 그래도 여기 있어 텍사스가 덥긴 덥구나 결론은 텍사스가 덥다 훨씬 덥다 아이고 수고했어요